Romans 10. rut derrière 엄마, 여기 있다? 응? 아, 민지 오늘 아빠하고 수업하τε? 응. 어, 그럼. 아빠랑이 마이크 이동 이동 민준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마이크 조금만 빨리 가보자 조금만 빨리 가보자 어떻게 해야되지 운송하고 발로 살짝 차고 아빠는 조금 빨리 가고 걸음걸이를 부풍을 조금 더 조금 더 빠르게 아빠는 좀 더 빠르게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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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옆에 보자 어흐흐흐흐 자 아흐흐흐흐 민준이 잘한다. 멋있다.